왜 다 생각나게 해버린 거예요? 진짜 미안해. 얼마 안 걸릴 거야. 약속할게. 조금만 기다려달라. 시간이 필요하다. 일부남이에요? 그 자식 때문에 그만 좀 울어요. 아, 그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. 고가총은 혼자 나와더니. 아, 신경 쓰지도 말고 받아주지도 마. 사랑이든 행복이든 내가 해줄 테니 꺼져. 꼭 어른이 돼서, 튼튼하고 힘센 어른이 돼서 걔 지켜주고 싶었는데. 무슨 소리세요? 걔가 왜 죽어요? 잘 있어? 김단